2. 꽃냄새 아이고, 이거또라 아이고, 이거또라 어이, 나한테 꽃냄새 안이 남서? 하악! 꽃냄새 안이 남서? 하악! 아이고, 이거또라 아이고... 하악! 꽃냄새 안이 남서? 낮부터 아방이고 지금 미시고 흠이 꽉에 낮부터 이 사람아 하악 먹지 않았어 이 사람아 덕 먹어도 먹어도 술이 실패지 아니여용 그저 점심만 먹으면 얼마이나 좋아 그 저녁에 먹는 술도 그거 족족 먹은 댕견나가 속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젠 허당허당 나지 점심 자실에 가신 그거 혼잔 쭉 아니오민 그거 밥이 안 내려갑대가 오늘은 이 사람아 꽃냄새 안이 남서 나한테? 아이고, 이거또라 냄새랑 마랑 난 양 점 1년 365일 아방신디 원 술래만 안나도 어디싶돼가 이지쿠다기 이거 오늘은 말이여 금식아 친달래로 행... 아, 두 견줄에 내가지고 온 두개가 1년전이 담아놓은 거를 본 두어잔 먹었어여 엇? 아, 왜그런데 이것도 그냥 딱 두어잔 두어잔 아방 얼굴 벌금은게 두어잔 멀금 얼굴이 아니우다기 약술 먹었어 약술 약술이나 미식어 나 그자 요자기도 그자 나 두 번 술먹으면 사름도 아니라 뭐 괴롭고 뭐쩐디게 그형 술안이 먹힌 약속을 넣으면 그거 양 이제 아방 미식어 고를 땐 입에 추미나 볼랑 거짓깔 없으게 게나저나... 며칠 지나지도 아니여 오늘도 그자 점심이나 해 그 경우 가흐 험흥분한 또 술을 나 부쳐먹은 약술어 두단 먹었다라니까 이 사름이 미식 게나저나 인혁은 보면 이 음석에 대해선 뭐 세상만사 뭐 박사만이 모르는 음석이었시니 인혁은 이 술 담글 줄은 몰라 난 원 양 술 위에 놈이나 아방 점 술 먹는 거에 나간 내어연 난 원 술 말만 나와도 난 원 히어떡 해뱁니다게 신 말을 놈 이사름아 그것도 그 어느 할망도 이사름아 그 아이고 코코넛을 곱는 말로 어 오리지날 오리지날 오라지날 오라지날 아 오라지날 그 오라지날로 자라하게 담는 방법으로 당금은 그것도 돈 위에 냄잖아 이사름아 그 몰라 그런 걸 번지 돈이나 많아 난 양 원 장을 담아 아자쭈 그럼 술을 양 당구구정 아니옵니다게 아방 틀네 지클랑 틀네 법서 매태전이 이거 혼 이십년 다대감쥬만은 그때도 성읍니 섬읍 같단 그 미신 축제언읍니 같단 오메개설 오메개설 그것만 홈번 집에서 희발심이네 나 그때 조바다단 집이소 참 떡 처가몽이고 어머님이신데 배운 걸로 이연 그거 혼단주 해영 나둔인 그것도 가당오당 그자 이뽀세어린 권잔두잔 먹으린 맹개랑 나둔걸 아방 항만하니 벌렀쥬 그날 굽을 그날 그 주에 다 보는 걸 다 바나보난 말을 해도 졸려 무슨 항을 나가 왜 벌려나 항굽을 핥을만이 그걸 그 며칠에 걸청 전 먹어도 될 양인디 그거 아방 뚜껑에 난 어떤 거 이수가 긍어 있는 후로 온 난 양 집에서 원 이거 술 맹길 구정도 아니오고 나가 기술이어서 아니오는 게 아니라 참 고소리 술이나 이 오매기술 놈인 전통 보유자만이 못해도 그게 옛날 다 사로몬 어머님네 아버님네 다 맹기는 거 봐 난 그 이신한 게 하믄 삼부터 구감하는 아방양 그거 술단지 그자 창아장 그거 먹을 거 생각하몬 난 원 양 맹길 구정을 아니오다 말을 하면 졸바로 들어 이 사람아 나 먹을 선육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사업적으로 하면 돈이 된다 너니까 어? 오라지랄로 딱 하면은 돈이 된다고 아이고 돈은 아니 되엉 그거 아니엉 말주 이제 이거 각시 고라 돈대나 맹길런 헤엉 조금방에 들어와장 이제 쭉쭉쭉쭉쭉 머구멍 아방양 긍어당 큰일 납니다 양 무슨 큰일이 날만해 무슨 큰일이 나 나 이말 처음 방송이 난 헛설 이거 고루민 놈들 우시카부대 난이 고쩐니도 오늘 안이 고쩐 못하 쿠닥이 잘 고라이 아방 긍어당 홈방에 가 하하하하하하 악따물해 마 악따물해 야 혼방에 부르스냐 혼방에 가 혼방에 그 난 각시말들아 아이고 기여기 해 아이고 좀 어떤 이은 양 자이 어멍 말조심을 해 했잖아 어멍 말조심을 해 아이고 질동이 어멍 어떤 이은 어디서 빼떼기 누게 주어려는 뭐 그거 이은 나 지정준한 아이고 양 개들 또 빼떼기를 공주어 아는 겁디다 게 문짝하게 그자 혼냄비를 다 먹은 게 빼떼기도 아니고 빼떼기를 다 먹었잖아 빼떼기 하얀 게 뭐 미시고 요새 탈을 비분한 개들도 미신냐 간식들 이영 미시고 과자 닮은 거 이영 준 데는 되게 이 어멍은 쫑신대 해줄 게 이수가 게 거니엔 그자 나 빼떼기라도 저 지정 주마 하얀 아이고 그거 혼냄비 지져주난 원 개들 또 원어떵인 빼떼기를 잘 먹은 게 그 도시의 주에서 구닥이 오늘랑 막걸리 받았으면 저 쪽으로 못 먹여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